2부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엔 라이프 백과사전을 펼쳐볼 텐데요. 노령 고양이들의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인 심부전증. 10살 이상의 고양이 중 40% 가까이가 신장 질환을 앓게 된다고 합니다. 병의 악화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빠르게 알아채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고양이들의 심부전증 증상은 어떻게 되는지, 예방법과 치료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아지가 산책 중에 이물질을 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양이 발톱은 어떻게 깎아줘야 하는지, 반려동물이 아플 때 당장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무엇인지 등등등 오늘 주제 외에도 방송 들으시면서 반려동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호 1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마이패스 상담소의 수의사, 윤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는 좀 어떠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백 보십니까? 아니요, 버리는 뭐 그냥. 부러워서 한번 여쭤봤고요. 갑자기 찔린 것 같습니다. 훅 들어오시네. 고양이 심부전증, 이렇게 많은 고양이들이 앓게 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고양이는 유래 자체가 사막에서 유래한 동물입니다. 태생적으로 물 먹는 습관 자체가 잘 안 형성된 동물이고요. 물이 적은 지역에서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얘들은 부족한 수분을 자신이 사냥한 사냥물에 혈액으로부터 공급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몸의 구조나 대사 체계 자체가 물을 되게 절약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물을 마시면 수분의 대부분은 오줌으로 배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양이들은 수분의 대부분을 다시 재흡수를 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농축된 오줌을 배설을 해요. 그래서 고양이 오줌 냄새가 독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장 자체가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수분을 다시 재흡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나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분을 재흡수하게 해서 굉장히 빨리 돌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소변 냄새가 정말 좀 독하죠. 그다음에 신장도 피로도도 많이 누적이 되는 편입니다. 일을 많이 하니까는요. 조기 진단으로 빠르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확인할 수 있는 자세한 증상들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선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 단요라고 해서요. 물을 많이 마시고 오줌을 많이 싸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즉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오줌을 농축한 능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흡수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재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고 오줌을 더 많이 싸는 증상이 초기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식욕감태나 구토, 털이 거칠해지고 기력이 감소하고 이러다가 구취가 되게 심해지면서 여러 가지 우독 증상이 나타나고요. 이러면서 사막에 이르는 무서운 증상인데요. 심부전은 보통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네 가지 기수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통해서 혈중, 크레아틴 농도로 보통 구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간단한 구분으로 보면요. 심부전 1기는 현재 신장 기능이 33% 이상 남아있다는 의미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는 정상 상태를 말합니다. 심부전 2기는 신장의 기능이 33%에서 25% 정도만 남아있는 심부전 2기 단계고 이때부터 다음 단연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요. 이때 빠르게 알아채고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준다면요. 평생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심부전 3기에 접어들면 이때부터 유독증이라는 여러 가지 증상, 구토나 식욕감태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의미는 현재 신장 기능이 25%에서 10% 사이만 남아있다는 의미고요. 이때 여러 가지 적절한 조치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지만 아마 아주 오랜 기간 연장시키는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기, 심부전 4기에 접어들면 이때의 의미는 전체 신장 기능의 10% 미만만 남아있다는 의미로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적절한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그리 오랜 기간 생존의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으로 말하면 좀 암과 같은 단계가 있군요. 그렇죠. 노령묘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나이부터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고양이 같은 경우는 확률적으로 7세 이상부터 보통 심부전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7세에서 10세 사이에는 무려 12%의 고양이가 심부전에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세가 넘어가면요. 보통 30% 이상의 고양이가 현재 심부전을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나이 든 고양이에 생기는 대표 질환이고요. 고양이 사망률이 암에 이어서 2위, 그러니까 고양이가 죽는 원인의 1위는 암이고요. 모든 동물의 1위는 사실 암이고요. 2위가 심부전입니다. 그만큼 많은... 고양이에서 흔한 질환에 들어갑니다. 심부전증으로 사망을 하는데 그러면 조기에 발견해서 신장약을 먹이면 기능을 좀 돌아오게 할 수도 있습니까? 일단 심부전은 급성심부전과 만성심부전 두 가지로 구분하고요. 급성심부전의 경우는 신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면 탈수라든가 심한 구토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해서 신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는 적절한 조치,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과 적절하게 치료를 해주면 신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면 되는데 만성심부전의 의미는 신장 자체가 이미 대미지, 타격을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어도 신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심부전 1기나 2기 정도 수준에서 적절한 조치를 잘 취한다면 심부전 1기나 2기는 유지하지만 평생 사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한 번 안 좋아지면 이게 좋아지는기는 어렵습니까? 보통 간이나 심장이나 신장, 콩팥이나 세 장기는 치환장기라고 부르는 장기입니다. 즉 스스로 한 번 죽은 세포가 재생을 할 능력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죽으면 나머지 기능 갖고 살 수 있느냐냐를 평가해서 살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사람의 경우 교체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든가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든가 이런 교체 장기에 들어가고요. 이게 다시 재생을 하는 장기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죽으면 남은 기능 갖고 살 수 있느냐냐를 평가하고요. 다행히 신장은요. 자기 남은 신장 기능의 25% 이상만 남아있으면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신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신장을 줄 때 니네 보나마나 나쁜 것도 많이 먹고 나쁜 짓도 많이 할 때 큰 거 달아줄게 하고 4배 큰 용량을 달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 신장을 기증할 수 있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25%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양이들 약 먹이는 과정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건 저도 어렵습니다. 사료에 섞으면 사료를 먹지 않는 상황도 발생해서 걱정되기도 하는데 사료 이런 방법 말고 좀 편한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고양이 약 먹이는 건 사실상 편한 방법은 없어요. 이건 훈련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건 재미있는 게 뭐냐면 고양이 훈련이 아니고 주인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고양이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일종의 2인 상박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약을 잘 먹이도록 연습을 해야 되고 고양이도 약을 잘 받아 먹도록 평소 연습이 돼야 되는 문제고요. 이게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약을 먹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고양이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고양이한테 약을 먹을 수 있다 없다가 집에서 약만 먹이면 될 문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복잡한 치료 과정을 거쳐야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부터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약 먹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알약 형태의 약을 먹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이 경우는 보통 얼굴을 손으로 잡으시고 양쪽 턱을 지그시 눌러서 입을 벌리시게 한 다음에 알약을 목구멍 깊숙이 쑥 넣어줬다 빼시면 되는 방법인데 이것도 충분한 훈련이 돼 있거나 고양이와 주인 간에 신뢰가 없다 그러면 손가락이 정말 걸레짝이 돼버리지 잘못하면 그래서 함부로 시도하시면 안 되고 충분하게 연습이 된 상태에서 시도하시고 만약에 고양이가 싸놨거나 아니면 고양이랑 신뢰가 충분하지 못한 데 불구하고 약을 꼭 먹여야겠다 그러면 어플리케이더들이 있어요. 보통 알약을 먹이는 필건이라든가 이런 도움되는 기구들이 있거든요. 실리콘 팁이 달린 어플리케이터도 있고 주사기 형태로 된 어플리케이터도 있는데 끝에다 알약을 꽂고 어플리케이터 막대기를 쑥 집어넣다 빼면 알약을 넣어주는 이런 장비를 드시면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알약 형태가 정 힘드시면 가루약 형태로 받으셔서 이거를 물에 살짝 갭니다. 그래서 물약을 만드신 다음에 주사기가 없는 주사기를 사용해서 주사 바늘이 없는 주사기를 사용해서 물을 빨아들이세요. 그다음에 고양이 입 옆을 보시면 송곳니와 어금니 사이의 공간이 있습니다. 입술을 살짝 벌려서 그 공간 사이에 주사기를 집어넣으시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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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흘려넣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조차도 너무 반항하고 힘들다 그러시면 가루약을 맛있는 거에 간식에 섞어서 개서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투비캣 같은 간식이나 추루 같은 간식 아니면 고양이가 좋아하는 간식에 으깨서 섞어줍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코에 발라주시거나 입천장에 붙여버리시거나 발등에 발라주시면 고양이 자기 몸에 입을 붙은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핥아버려요. 이런 식으로 먹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으니까 자기와 아니면 고양이와 같이 맞을 만한 방법을 잘 찾으셔서 한번 투약을 연습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 설명해 주셨는데 문자 중간중간에 좀 섞어서 이야기할게요. 6294번님 모래로 두 살 된 고양이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에 왔을 때부터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서 이런저런 방법 사용하고 있는데 물 마시는 양이 늘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급수대도 바꿔보고 집안 여기저기 물 그릇을 놓기도 했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하셨거든요. 고양이 물 많이 먹이시는 것 때문에 사실 고민이 제일 많으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캔 사료를 많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습사료라고 보통 부르는 게 캔 형태나 파워치 형태로 나오는 사료들이 따로 있거든요. 이 사료들 같은 경우는 수분 함량이 무려 85%에 달아요. 바꿔 말하면 4kg 고양이 기준으로 하루에 100g짜리 캔 5개만 먹이면 더 이상 수분을 공급할 필요가 없을 텐데 하루 필요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게 되고요. 많은 분들이 플라스틱 물글을 사용하시거나 스텝 물글을 사용하시는데 절대로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고양이 입장에서는 물맛을 되게 안 좋게 변화를 시켜요. 플라스틱 물컵에 든 물이나 종이컵에 든 물이 생각보다 맛이 되게 없잖아요. 그런 이유에 기인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유리나 사기로 된 물그릇을 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더군다나 플라스틱 물그릇이나 스텝 물그릇은요. 세척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흠집들이 많이 생기고요. 이 흠집들은 여러 가지 박테리아들이 기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세척이나 말려도 해결이 안 되고 거기다 물을 부어넣으면 몇 시간 만 지난 박테리아가 수만 배로 불어버려요. 물맛을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식기는 반드시 충분하게 넓은 형태의 유리로 된 식기를 사용하시고요. 넓은 형태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식기가 너무 좁으면 물을 마실 때마다 고개가 수염이 닿게 돼요. 그런데 고양이 수염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고양이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물을 마실 때마다 입 옆으로 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안 마시고 참게 되겠죠. 입이 아파서 자꾸 흘린다 그러면 고양이가 딱 그런 경우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염이 안 닿을 만큼 충분히 넓은 물긋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물을 또 먹이는 방법 중에 추루탕이라고 해서 물을 정 안 먹으면 고양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물에 섞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고양이가 먹는 사료에 스프레이로 물을 막 뿌려서 사료를 좀 불려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 안 먹는다 그러면 스포이드나 주사기를 사용해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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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로 물을 급여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혹시라도 고양이가 물을 잘 먹는다는 이유로 보리차나 옥수수차 아니면 녹차 같은 것도 약간 희석해서 주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고양이가 물을 잘 먹는다고 해서. 그런데 그게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고요. 이런 종류의 차 제품에는 인효성 효과가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녹차도 보리차도 그다음에 옥수수차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탈수를 촉진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걸 섞지 마시고 반드시 생수를 급여하시거나 아니면 정수된 물을 급여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 수돗물을 급여하시게 되면 수돗물에는 염소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받아놓은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염소를 다 날리고 주시는 게 고양이의 입맛에도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5100번님께서는 캔 참치 같은 거 많이 먹이지 말라고 하던데 캔 사료와는 다른 겁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캔 사료는 여러 종류가 있고요. 간식캔과 습식캔이 있어요. 고양용, 사람용 캔 말고요. 고양용으로 나오는 캔 음식들은 간식캔과 주식캔이 있고요. 주식 종류는 사료를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주셔도 되고요. 간식은 중간중간에 섞어서 주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간식 가리지 말고 하루에 한 캔 이상 따주세요가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수의사들이 권장하는 음식 스케줄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단문호 1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아라님께서 7개월 양이가 소변 전후로 울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하루에 두 번 정도 소변을 보는데 감자가 너무 커요. 참는 걸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참는 겁니다. 아마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들거나 화장실 위치가 마음에 안 들거나 무언가 불안한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참다 참다 싸는 경우거든요. 보통 그것보다 더 자주 싸야 돼요. 하루 두 번이면 너무 적게 소변을 보는 건데 아마 화장실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들거나 위험하다고 느껴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소변을 잘 쌌다고 알리는 걸 수 있거든요. 이 경우는 화장실의 위치에 대한 고민과 화장실 크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있어요. 너무 좁거나 이래가지고 아니면 지붕이 있어가지고 지저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깔아놓은 모래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치도 바꿔보시고 안에 깔아주는 모래 종류도 바꿔보시고 화장실 크기도 바꿔보시고 지붕이 없는 화장실로 바꿔보시고 이런 식의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뭔지 몰라도 화장실이 불편하거나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환경을 좀 바꿔주셔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신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러면 좀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방을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딱 유전적인 결함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평소에 물을 많이 먹는 습관을 주시거나 물을 많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탈수는요. 물 양이 부족해지면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장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신부전이 그만큼 빨리 올 수 있고요. 신부전 걸린 아이조차 탈수가 일어나면 신장이 급속도로 악화가 되니까 평소에 물을 많이 먹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아베시니안이나 샤미나 아니면 메인쿤 이런 종류의 신부전이 특히 페르시안, 신부전이 다발하는 품종의 고양이들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유전적으로 다발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은 반드시 5살, 6살 이후부터는 해마다 정기검진을 통해서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검진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보통 6살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혈검사를 꼭 받으시러 권장을 드립니다. 자, 0847번님께서는 20살 된 미스견을 키우고 있는데 눈과 귀는 예전부터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긴 했는데 얼마 전부터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그렇게 계속 돌다가 쓰러지고 쉬다 다시 빙글빙글 돌고 그러는데 주인으로서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치매의 대표적인 질환이거든요. 일단은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빙글빙글 돌고 한쪽 벽을 타고 돌고 나중에 좀 지나면 낮밤이 없어서 밤에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위험한 게 대부분 벽에 전선들이 꽂혀 있잖아요. 핸드폰 줄이라든가 핸드폰 전원 줄 이런 전선에 빙글빙글 돌다가 목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발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고가 많이 나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는 그런데 접근을 못하게 미리 막아주시거나 아니면 미리 코드선을 뽑아 놓으시고요. 자주 부딪히는 곳이 있다면 쿠션, 방석 같은 거 하나씩 붙여놓으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그럼 써클링 운동이 나중에 점점 더 심해지면 치매로 인해서 점점 더 심해진다 그러면 조금 넓은 써클을 할 수 있을 만한 공간 안에 푹신푹신 깔아놓고 가둬두시는 게 좋고요. 이런 치매가 시작될 때는 사실은 치매 관련된 영양제 액티베이트 같은 뇌 기능을 활성화해주는 항산화제 계통이 도움이 되고요. 이게 증상이 더 심해졌다거나 아니면 아예 초기부터 동물병원에 가시면 치매 증상을 천천히 진행시키는 조금 완화시키는 약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약들, 신경이 퇴축하는 걸 조금 늦춰주는 그런 종류의 약들도 있으니까 그런 약을 꾸준하게 받아 먹이시면 그나마 증상이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진행을 많이 늦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미 신경이 소실되고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이걸 조금만 노력하면 진행하는 걸 늦춰줄 수는 있거든요. 스무 살이면 사실은 충분하게 살아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훈장과 같은 증상 중이라고 하거든요, 보통은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요. 그래서 남은 삶의 기간 동안에 얘가 진행을 좀 늦춰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매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증상 중에 하나군요. 네, 너무 오래 살았다는 훈장이죠, 일정에. 결국은 오래 살면 언젠가는 뇌 기능의 저하로 치매가 옵니다. 대부분 치매가 안 오는 이유는 그 전에 수명을 다해서 사망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지. 거기까지 산다 그러면 오겠죠, 결국은요. 알겠습니다. 자, 1353번님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양이 두 마리와 살고 있는데 둘 다 양치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치석이 잘 생긴다고 해서 억지로 양치시키고 있는데 양치 한 번 할 때마다 저를 너무 싫어하는 게 느껴져서 속상합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스케일링하면 마취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마취를 해야 하나요? 7살, 5살인데 마취하는 건 걱정이 됩니다라고 하셨네요. 7살, 5살 마취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스케일링할 땐 마취가 필수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취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7살, 5살 마취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방법으로 선생님께서 적절한 프로토콜대로 마취를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마취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칫솔질 역시 훈련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조건 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데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고양이와 나와의 어떤 신뢰를 깨트릴 만큼 가치 있는 행동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내가 고양이를 키우는 이유는요. 내가 고양이에다 사랑을 주고 또 고양이로부터 반대로 사랑을 받기 위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호가 내 어떤 내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취하게 사는 건데 고양이가 어느 순간부터 나를 막 째려보고 원수처럼 여긴다 그러면 사실 이게 칫솔질을 과연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신뢰를 잃을 정도까지로 무조건 해준다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빨이 나중에 아플 수도 있고 스케일링을 좀 더 자주 해야 될 수도 있는 문제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칫솔질을 너무 싫어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보통 권해드리고요. 조금 덜 싫어할 수 있는, 칫솔질을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고양이들이. 조금 덜 싫어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천천히 천천히 적응을 시키시는데요. 우선 맨 처음에 손으로 입안에 간식을 먹여서 넣어버릇 하세요. 그래서 입안에 무언가 들어오더라도 얘가 그렇게 거부감을 덜 느낄 정도가 되면요. 그다음에 조그만 제일 작은 칫솔, 고양이 형 진짜 진짜 작은 칫솔을 사셔가지고 이 칫솔로 고양이 간식을 푹푹 퍼가지고 숟가락처럼 먹이세요. 그래가지고 입안에 칫솔이 들어와도 맛있는 게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칫솔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지게 됩니다. 적어지게 되면요. 그다음에 치약을 구입하시는데 고양이 치약은 되게 맛있는 치약들이 많아요. 닭 간맛 이런 식으로 다양한 맛, 스팸맛 이런 다양한 맛의 치약들이 있으니까 고양이 가장 좋아하는 치약 맛을 찾으신 다음에 그 치약을 묻혀서 이빨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빨 하나만, 내일은 이빨 두 개까지만 이런 식으로 한 달, 두 달에 걸쳐서 천천히 적응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칫솔질에 적응을 하게 되고요. 반드시 칫솔질이 끝난 다음에 보상을 해주세요. 간식을 줘가지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렇게까지 거부를 안 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물론 안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이패스 상담소 수의사 윤쌤과 함께했습니다.